속보입니다. 중국 현지시간 오늘 4월 15일 토요일 오전 2시 32분 3초에 스천성, 간츠주 루딩현에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규모 5에서 7 가까운 규모의 강진이 연속 발생 중인 곳은 바로 오늘 4월 15일 지진이 발생한 스천성 간츠현 루딩현, 그리고 스천성 야안시 바오싱현과 루산현 그리고 스맨현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스천성 간츠주 루딩현과 스천성 야안시에서 연속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9월 5일 중국 스천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30명이 사망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최근 연속 지진이 발생 중인 스천성 청도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간츠장족자치주 루딩현의 규모 6.8강진과 4분 뒤 발생한 스천성, 야안시에서의 규모 4.2의 강진입니다. 다시 2023년으로 되돌아와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스천성 간츠장족자치주와 야안시 주변은 규모 3 이상 지진이 100번에 육박하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최근 2023년 3월부터 4월 15일 현재까지 또다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에 중국 스천성의 지진을 살펴보면 2023년 지난달 3월 17일 오전 9시 4분 37초에 스천성 야안시 바우싱현에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8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6일 후인 3월 23일 오후 3시 47분 46초에는 스천성 러산시 첸웨이현에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8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31일에는 스천성 간츠현 리탕현에서 규모 3.6진원의 깊이는 13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월 2일에는 오전 5시 54분 51초에 스천성 양산현 후이둥현에서 규모 4.0진원의 깊이는 15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4월 15일 토요일 오전 2시 32분 3초에 스천성 간츠주 러딩현에서 규모 3.2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스천성 러딩현의 가장 최근의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올 2023년 1월 26일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지진 발생 후 규모 4.5의 여진을 비롯해 모두 10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 지진으로 주택들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낙석이 발생해 일부도로 통행이 중단됐으며 여러 개의 다리가 끊겼습니다.